다이렉트 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제이엠비 제이엠비 하나 까자 이거 한병 다 비운다 마인드야 오늘 가자 제니야 안녕 안주는 숏다리& 이거뭐죠 이거 잘생겨졌다고? 다들 오늘 저한테 고민같은거 있으면 술먹밥할때 시원하게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그럼 제가 고민상담 겸 안전하게 형님들이랑 술먹만 가는거니까 오늘 네이 전쟁 안난다 걱정하지마라 전쟁날거 같으면 일단 가지고있는 모아둔 돈 다 써야지 여기다 털어넣어 이미 어? 그렇게 전쟁이 불안하면 여기다 이미 털어넣어라고 오오오 제가 전쟁이 무서워서 무산온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방에 지금 들어와계신 여캠 두분 제니님 도연님 오메빠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세요 지금 게스트가 너무 없습니다 얼음작살렘 얼음작살렘 알죠 술 어물쩡하게 먹는거보다 먹을때 먹어주는거 알죠 이거 바로 먹으면 지효쿠 자체입니다 기다렸다가 형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국 근처에서 일해서 좋아하는 스타게이머 예선 보러 가려고 했는데 탈락했는데 어떡하죠 이거 뭐 사이버댓게 Mueller 뭐 사이버 상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 어 힘들 그 사람도 힘들겠지 그 사람한테 위로해주는 느낌으로 어 삼성국 까지 갈 차비 아껴가지고 품도 잘 싸게 цow buena 어 야 번역 이건 뭐야 번역하면 번역돼 오오우 뭐야이거 이런기능도 생겼네 발로니 공이라고 'sczę의 투척하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